최근 수도권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스트레스 금리를 1.2%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에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2억 8천 7백만 원보다 7백만 원으로 현재보다 4천 2백만 원가량 줄어듭니다.